자 SRV의 스티브 레이버원의 리그 되겠습니다. 그래서 E- 펜타토닉이구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타토닉 에서 사용하겠습니다. 3번줄에 14플렛을 밴딩 하시구요 1번줄에 12플렛, 2번줄에 12플렛 그리고 2번줄에 15플렛을 밴딩 하시고 그 다음에 1번줄에 12플렛, 2번줄에 12플렛 그래서 네 스티브 레이버원이 굉장히 많이 쓰는 리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시겠죠? 그 다음 3연음 그 다음 밴딩 로우슈스 밴딩 그 다음 4연음 1번줄 12플렛, 2번줄 12플렛으로 풀링 오프 고상에는 8분음표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다 셔플의 리듬으로 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 셔플의 리듬입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천천히 해보면요 저거 8연음표에서 ES